자 아까 하얀 데 익었다던데 여기 있었냐? 더 해가 되지? 네 아 맛있더라 뒤집어올까요? 어 아 아 이거 아빠 먹으면 되지? 아니 그니까 다 하고 이게 말이야 첫 번째 이거였지 첫 번째 거 내가 먹게 지금 던졌으니까 딴 사람 주면 괜찮아 아 어 그것도 뭐야? 어 메이플 시럽? 아직 안 따봤어? 네 해봐 어때? 어떻게 향해? 쓴 냄새가 없네 아 원래 그래 그거 원래 그래 안 어때? 이거 빼야지 이거 저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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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 아 앰버 맞아 이게 저거다 앰버 맞아 앰버 술 들은 거다 맞아 네 다 익었어 네 다 익었어 한번 한번 뿌려볼까 메이플 시럽 한번 한번 뿌려볼까 어 어 어 어 아 마찬가지예요 또 만들꺼야 지금 이게 어떻게만 될까요? 맛있어? 응 맛봐봐 한번 맵을 좀 맛있었더만 맛좀 봐봐 너 맛보고 나도 먹어보자 봐봐